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제가 괜찮다는 거 캐스트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가 좀 지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없이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복귀도 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4월 맞이하면서 고3들 같은 경우는 내신, 그 다음에 N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좀 달려야 되는 입장인데 원래 4월이 공부가 좀 힘들 겁니다. 어 여러분 특히 제가 좀 걱정돼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내신 대비하시는 분들은 내신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 수능 뭐야 수능 특강을 보셔야 되는 것도 많겠지만 여러분들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지금 공부가 제일 힘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에서는 공부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엄청 조급할 수도 있어서 4월에 많이 무너져요. 알겠죠? 그리고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에는 날씨가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학교에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들뜰 겁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물이 생동감을 느낀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도 생동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에서도 분위기가 꽃이 피고 하면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산책 나가고 하면서 공부를 좀 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서 본래 4월이 공부하기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가르쳐 보면 고3이 특히 위기가를 겪는 건 4월과 5월이에요. 왜냐하면 4월 말 5월 초에 내신 보죠. 그 다음에 우리 5월 초에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등 쭉쭉쭉 있죠. 그럼 이게 공부하는 환경이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꽃이 폈을 때 가장 예쁠 때 또 우리가 뭘 찍냐면 졸업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 졸업사진 찍으면 또 하루가 날아가요. 왜냐하면 예쁘게 하고 잘생기게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통 공부가 정신이 공부에 집중되지 않은 연속된 나날이기 때문에 이게 이 봄을 잘 견디셔야 돼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을 견딜 수 있게 좀 연습도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N수생들한테 여쭤보시면 그리고 제가 N수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많이 무너지는 시기가 4, 5월이고 그 4, 5월에 무너지게 되면 결국엔 6월 평가원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6월 평가원이 무너지고 나면 내신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거나. 알겠죠? 혹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알겠죠? 두 번째는 모두가 안 할 때 내가 하면 됩니다. 몰래 성적이라는 것은 나는 내 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남들이 떨어져 주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고3 학생들은 여러분 내신이라는 것 때문에라도 고민하신 성적 자체를 올릴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건데 내신을 하는 거는 결국은 EBS 공부를 통해서 근원적 실력을 높이는 거니까 EBS 공부하면서 내신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원적 실력 자체를 높일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차근차근 하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래 4월이 제일 힘듭니다. 알겠죠? 5월이 제일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날씨도 따뜻해지고 공부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시기를 잘 버티면 여름의 힘을 크게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버티셔서 우리 고3들 멋진 고3이 돼야죠. 알겠죠? 그리고 벚꽃이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즐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멋진 대학생이 돼서 각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어서 벚꽃 여행 가야죠. 알겠죠? 벚꽃 보러 가야죠. 됐죠? 그래서 나중에 벚꽃 명소에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벚꽃 보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날은 충분히 올 거니까 올해는 사진 찍는 거 좀 참으시고요. 미리 찍었으면 좋아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잘 버티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N수 됐죠? 그리고 우리 검정고시생들 학교를 안 가니까 대부분 이제 혼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있거나 독서실에 있거나 바작 안에 있거나 학원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가 문제냐면 날씨가 너무 좋으면 밖에 나가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산책들을 좀 많이 하실 건데 그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시간 길게 빼지 마시고요. 평소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똑같이 평온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학원에 갇혀 계신 분들은 밖에 나가고 저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조퇴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공부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작년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내가 가졌었던 내 속에서 뭔가 침이 러오르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침이 러오르는 그 감정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수험 생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수험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건 내가 이 생활에 적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생활에 적응했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관성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열심히 투쟁적으로 나는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서 공부를 저절로 열심히 하는 것과 단순히 이 생활에 젖어서 이 생활에 젖어서 이 생활을 즐기면서 이 생활이 아프지 않고 하고 있는 관성은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4월달 5월달에 흔들리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 생활을 그냥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마음가짐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요걸 아셔야 돼요. 자 대학교 간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혹은 지금 대학생인데 반수를 준비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생 간 친구들이 4월 중순 4월 말까지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뭘 찾냐면 옛 친구들을 찾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 간 친구들이 여러분 재수하는 친구들을 안 찾습니다. 초반에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은 정말 뭔가 우정을 피를 나눈 우정 같은 게 없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옛 친구들을 잘 안 찾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2월부터 3월, 4월까지 이 세 달은 결국에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할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 성격이 이상해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 나쁜 짓이 뭐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학을 가면 전국에서 모이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는 자신의 성격을 세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대학생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거에 흥미를 가지기 때문에 옛 친구들을 잘 안 찾아요. 근데 문제는 이 대학생들이 4월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그 힘겨움 때문에 옛날 친구들을 찾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 대학 간 친구들끼리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꼭 재수생이 낍니다. N수생이 껴요. 그럼 그 N수생이 끼면 그 N수생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랑. 그들은 자신의 대학교에서 자신이 기존에 만났던 친구들 혹은 새로운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N수생들이 거기에 끼기 시작하면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는 데 여러분들의 감정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4월 말, 5월 초에 특히 친구들을 많이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5월 달에는 학교들이 축제를 해요. 그러면 축제를 또 갑니다. 축제가 금, 토, 일 하거든요. 대부분 수목금, 금, 토, 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말을 껴서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학생 이상이었기 때문에 축제를 개최해봐서 알아요. 그러면 축제를 하게 되면 친구들이 이제 주점을 하거나 친구들 학교와의 모임을 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가면 뭐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알겠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옛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잘 돼서 대학을 잘 가서 자신 있게 만나셔야 돼요. 내가 이들보다 뭔가 부족하다. 이들보다 내가 잘 안 됐다. 라는 마음을 갖고 만나는 친구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알겠죠?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N수생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눈을 팔지 마십시오. 알겠죠? 학원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썸을 타고 연애를 시작하는 시기가 대부분 4월, 5월 혹은 9월 평강은 끝나고 옵니다. 그러면 왜 그때 가느냐? 지금은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면 무조건 썸 타거든요.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연애를 하는 것과 성적은 사실은 독립변수라서 상관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른들이 두 개를 하지 않는 게 낫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해도 돼요. 사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해도 잘 갈 놈들은 잘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이 된다는 건 제 생각은 그래요. 어른은 두 가지 이상을 한 번에 잘하기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학교 들어가면 동아리를 3, 4개씩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알바 계속하고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특정 직업을 가지면 그 이상의 힘을 또 다른 직업에 못 쏟는다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하나도 제대로 하기가 힘든 게 어른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여러 가지 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른들은 하나를 잘하면 하나를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개의 힘을 쏟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어른이 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연애도 잘하면서 성적이 높을 수도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하는 게 힘듭니다. 수능은 재수하고 N수해서 내가 의대 이상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공부에 온 힘을 다해도 되기 힘든 게 이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곳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연애로 말씀을 드렸지만 야구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럼 예를 들어 프리미어리그 봐야 돼요. 그럼 이거 밤새야 되잖아요. 야구는요. 틀어놓으면 기본으로 두세 시간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가 다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수는 보는 관점도 많아지고 성인이기 때문에 일탈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4, 5월에 빈번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내년이 암울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암울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 퀘스트를 찍는 겁니다. 됐죠? 마음 잡으십시오. 알겠죠? 여러분들의 성공을 꼭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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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